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창조 속에 있는 보금을 알자 뭘 알자고요 보금입니다 보금 창조 속에 있는 보금입니다 창조 속에 있는 보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할렐루야요 있으라 여섯 번 했더니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있어졌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언제나 부정하여 손 cuminся was przez 개행 graphic 하나님을 하신 모든 일이 하네 그래서 하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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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성경의 흐름 아멘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거룩한 습관을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장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첫째 날은 뭘 창조했느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고 뭘 만들었어요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하루가 지나고 둘째 날이 됐습니다 둘째 날은 뭘 만들었느냐 물과 물과 물을 나눴더라 그래서 뭐냐면 궁창입니다 궁창 이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하늘 우리는 궁창이라 그래요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이제 셋째 날이 됐습니다 셋째 날은 뭐 했느냐 묻히 드러나라고 했어요 묻히는 뭐라고 그러냐 땅이라 그래요 땅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 가면 섬 사람들은 우리를 묻히 사람들이라 그래요 묻히라 그래요 자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넷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입니다 해와 달과 별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 아멘 그러니까 이 첫째 날 빛과 이 넷째 날의 빛이 달라요 아멘 그 다음에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 이 다섯째 날은 뭘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생물을 만들었어요 생물 생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여섯째 날은 뭘 만들었느냐 사람입니다 사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7일째는 뭘 했느냐 안식이래요 안식 아멘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러한 원리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깨달으십니다 아멘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한 습관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장세기 일장의 천지 창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요 깨달으십니다 아멘 이해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처음 성경을 읽어보면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사실을 아는 거야 이 사실을 아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 이 삼라만상 우주가 어떻게 해요? 그냥 생겼다 그래 수억 년 전에 지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빡치게 해가지고 깨져서 그래갖고 어쩌다가 생겨났다 그래 심지어는요 찰수다인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래? 진화했다 그래 진화했다 그래 개뿌리입니다 개뿌리요 뭘 진화해 진화해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진화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과학을 공부를 안 해도 그냥 아는 거야 그러면 이 침팬치나 우랑우탄 같은 유인원 종류가 만약에 진화를 해서 인간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중간 단계가 중간 단계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개구리가 되려면 맨 처음에 알이잖아요 그 다음에 올챙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 새끼들이 조금 크면요 다리가 뽕뽕 나와 그리고 꼬랑지는 달아 그거 되게 귀엽습니다고 근데 우리는요 옛날에 귀여운 놈들을 바가지로 퍼다가 새 먹이로 줬어 막 새 먹이 새를 키우면서 갖다가 주면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새를 키우는데 그래서 산에 가면 매 같은 거 있잖아요 매 같은 거 맹금류 이런 게 알라 가지고 새끼를 까놓으면 그때 훔쳐와 그래 가지고 집에다가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뚜기, 미꾸라지 이런 걸 잡아다 주는데 올챙이도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챙이가 다리 4개가 나온 다음에 꼬리가 아직 있어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꼬리가 뚝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개구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진화거든 그럼 만약에 왼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된다 그러면 지금 인류 역사에 우리가 지금 문서가 나온 게 6천년이거든 에집트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 파피루스에다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약 4천년에서 6천년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 문헌에 중간에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꼬리가 지금 달려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왼숭이가 대가리는 사람인데 아직 몸뚱이는 왼숭이가 돼가지고 꼬리까지 달려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진화의 단계잖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거 믿을 것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천하 만민이 다 모여서 별 발광을 다 뜨는 학설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뀌진 않는다는 거야 깨달으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서야 돼 진리 안에 아니 뭐 홍정수 같은 변성화 같은 이 감미교 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뭘 뭘 종교다원주의 같은 그따고 이 학설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더블cc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뭘 갖다가 종교에 기독교 하나만 구원을 줬겠느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종교만 자꾸 믿지 말고 너도 나도 서로 양보하자는 거야 양보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이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지금 국회에서 만들려고 하는 게 법안들이 뭐예요 차별금지법이나 차별금지법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들 약자를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앞에다가 포괄적이 들어가면요 포괄적 차별금지면 뭐냐 종교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 그런데요 등신들이요 또 한번 알아보세요 이따고 얘기하는 것들이요 이슬람에 가서는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슬람에 가서는 이슬람에 가서 차별금지법 해봐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거 발휘한 놈이 죽어요 어디라고 포괄적 만만한 게 우리 기독교예요 만만한 게 불교야 이런 데로 와가지고 이따가 짓을 한다고 이슬람에 가서는요 말도 못 그네요 죽어요 죽여 다 죽여버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천하 만민들이 모여가지고 별로 신학적인 학설을 다 만들어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하 인간에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야 성경이 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거기에 구세계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천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 만들었을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지식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이 우리 이 그 그릇을 줬는데 그게 뭐냐 영이요 영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래서 이 영으로 담는 거예요 뭘로요 영으로 믿음으로 담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요 하나하나 연구해서 이거를 알려면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여러분 나뭇잎 하나를 가지고 연구해 보세요 연구되나 여러분요 평생 동안 연구를 해도 나뭇잎 다 연구 못해요 꽃잎? 아이고 우리는 꽃 피면 아이고 이뻐라 냄새도 코도 받고 와서 냄새도 받고 뚝뚝 끊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막 이 머리에다가도 이렇게 꽂고 당기지만 그 꽃 하나를 연구해 보라고 여러분 평생을 연구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 하나도 모르는데 꽃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주신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야 우리는 여기까지는 예수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 사도바울은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한 키 알아버렸어요 깨달아지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가 쓴 고린도우서 4장 6절에다가 이 말씀을 언급한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토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우리 심령 속에 비쳤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비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는 때가 언제예요? 천지창조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게 첫째 날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도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바울은 사도바울은요 예수의 종이 되기 전에 그는 뭐냐? 이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이 히브리의 정통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가말리알 문학에서 이 율법을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천재야 천재야 그 다음에 그는요 그는 부모의 공로로 부모의 공례로 로마의 시민권을 받아서 뭐 했느냐? 다소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헬라 철학을 공부했던 당대 최고의 엘리트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이런 역사를 했단 말이야 이 사도바울이 그래서요 이 사도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실을 깨달았다 이야 구약성경은 왜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가 구약성경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깨달아주시면 아멘 구약성경은 뭐 하려고 줬어요? 뭐 하려고 줬어요? 구약성경은요 첫 번째가 뭐냐? 당연히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죠 구원의 흐름 이 영생을 주기 위함이 성경의 목적이요 그러나 성경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예수 말하려고 예수 이야기하려고 예수 증거하려고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모세를 믿었으면 너희가 나를 믿었으려니와 모세가 나를 위하여 기록해야 했느니라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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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려고 준 거예요 아멘이요 사도 바울은요 이걸 안 가요 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래서 천지창조도 예수 말하려고 우리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진리에 여러분 다 서길 바랍니다 아멘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말하려고 그리고 예수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예수를 통해 영생을 얻는다 그거 말하려고 우리에게 준 거 이 성경이에요 다이시 바람 피우고 뭐가 하고 웃긴 얘기하려고 그러려고 해 준 게 아니여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창색일장 천지창조를 읽다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림대 우서 4장 6절에 보면 크게 세 가지 했다고 그래요 세 가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 말하려고 줬다 예수 그리스도 깨달으십니다 아멘 뭐 하려고 줬다고요? 예수 증거하려고 예수 말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구세주 예수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 땅에 와서 뭔 일을 하느냐 일곱 가지 복음의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곱 가지 아멘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탄생이에요 탄생 베들렘의 탄생이에요 찬빛 곧 그가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가 오심을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왔다고 그랬어요 빛 정확한 겁니다 정확히 그래서 장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장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같이 흐르는 거예요 같이 깨달으십니다 아멘 예수의 탄생이에요 그러면 둘째 날은 뭐냐? 둘째 날은 예수의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에서 죽음이에요 예수는 이 땅에 뭐하러 왔어요? 죽으시려고 왔어요 슈바이처가 말하는 것처럼 인류 최고의 인도주의 사람이었던 이 슈바이처는 예수가 평상시 계속 얘기를 했대요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러 왔는데 내가 죽을 거다 그런데 때가 돼도 안 죽으니까 일부러 십자가에 자살했다 그래요 우리는 슈바이처를 얼마나 존경해요 그런데 신학자라는 꽝이요 의사요 탐험가요 신학자였고 성교사였던 슈바이처도요 종말론적 예수를 말하면서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자살하러 온 게 아니에요 뭐하러 왔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 다시 말해서 구약의 오대제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이요? 뭐하러 왔다고요? 구약의 오대제사 아이고 내가 여기서 오대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오대제사를 오대제사라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소권제 속제제를 다 했잖아요 참 그러니까 내용만 알면 안 돼 절대요 말씀은요 내용만 기꾼욕으로 알면 안 되고 내 심령 속에 임해야 돼 할렐루야요 내 마로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로 이 말씀이 내 마로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이 말씀을 들을 때요 빛이 내 안에 와야 돼 빛이 안 오면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야 알아서 뭐 하겠어 이거 여러분들 여기 가서 써먹을 거 있어요 어디 가서 사랑제리께도 안 불러주는데 나는 가끔가다 불러주니까 가서 써먹잖아요 내가요 사랑제리께서 지금 몇 년 동안 설계를 한 게 이 창세기 일장 다 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 뭐 요셉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야곱의 축복 다 했어요 사대강도 했고 창세기는 툭툭 다 내가 쳤고 사사기 루키 에스더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요 이야 이 청교도의 말씀이요 대단한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몇 프로나 전하겠어요 잘 전해봐야 30%도 안 돼 왜 이 말씀을 헤쳐가는 이 성령의 능력이 정강호 목사님은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티코하고 탱크하고는 다른 거예요 엔진이 cc가 달라요 탱크까지는 가지 말고 벤치 엔진으로 보다고 이게 다르단 말이야 그래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요 그런지 몰랐거든 내가요 어쩌다가 변순복 교수하고 구약 가르치는 변순복 있잖아요 그분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그분은요 아예 히브리에 히브리 저 유대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나삐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영어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공부한 사람이야 그러면요 이 대한민국에서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로 공부를 해서 나삐 학교다니까 나삐 학교 그러니까 나삐가 뭐예요? 유대인들 선생을 키우는 학교야 그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그 양반이 이 청교도 말씀에 걸려가지고 뒤집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감수를 다 했거든 저 감수를 변순복이가 다 했단 말이야 변수 뭐 여기 있잖아 백석대 구약업 모세오경을 했단 말이야 그 양반은 모세오경을 또 전공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만나서 칡대 명절도 이 히브리말로 달아준 거예요 감수를 다 해서 그분이 검토를 다 해보니까 전혀 고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놀라버린 거예요 놀라버려 변순복이가 기절해버린 거예요 기절해버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붙어있단 말이야 저 양반이 지금 신학교 청교도 신학교 가르치잖아요 언젠간 나하고 통할 일이 있어가지고 한 몇 달 전에 통할 일이 있어가지고 통화했는데 나한테 됐던 거예요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은혜 엄청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말씀이라도 감사해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나하고 레벨이가 달라요 나는 히브리말 하나도 몰라 레벨과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나한테 인사하려고 그러는 거야 진작이 그러더라 아니요 목사님 목사님이 이 구약을 펼쳐나가는데 기똥차다라는 게 기똥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지금 우리 목사님은요 하실 말씀이 하도 가슴에 많이 차가지고 설교를 오리지널로 못 뿜어내 지금은 가다가 삼천보로 갔다가 다시 또 오천보로 다시 돌아오거든 근데 우리가요 20년 전에 교육을 받을 때는요 매주마다 우리를 한 주씩 가다놓고 세상 얘기 안 했어요 오직 청교도 말씀만 그냥 막 뿜어낸 거야 그냥 그걸로 막 덮어버렸어 그러니까 페인트에다가 다른 거 섞지 않고 수성 페인트 물 섞지 않고 그냥 원액을 갖다 때려 부어버린 거야 원액을 그래서 룩기서라든지 사사기라든지 그 다음에 에스더 같은 거 에스더를 내가 두 번을 돌아가면서 했어 두 번을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했는데 이 에스더 강의를 들으면서요 변순복 교수가 놀랬다는 게 놀래요 이야 자기도 그걸 듣고 싶은데 어디에 들을 길이 없잖아요 목사님 지금 막 하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 나한테 그 얘기 들어라 그러니까 이런 청교도의 말씀이요 능력이 있는 거야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듣냐고 여러분들이 의의가 들어요 참 기가 막힌가요 기가 막혀요 미국에 있던 우리 자매가 96년도에 우리가 아니 9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 우리가 목사님 미국 따라서 서부 캘리포니아로 해서 저 아리조나로 해서 한 두 주간 동안 우리가 여행을 했는데 그때는 오리지널로 여행을 했단 말이에요 저녁에는 집회를 하고 낮에는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집회가 깨졌어요 집회가 거기 갔더니 그때 한참 빤스 사건이 일어났거든 부산 대구 서영교에서 빤스 사건이 일어난 그때야 한참 성령이 역사니까요 마이가 그렇게 역사를 해 그래가지고 미국에 갔더니 미국의 골 때리는 목사들이에요 목해도 안 해 이 새끼야 그 새끼들은 목해도 안 해 교회 하나 해놓고 세탁소 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러 오면요 브로커들 하고 그런 다음 브로커 역할을 하고 그래 그런요 골 때리는 놈들이 빤스 목사 오니까 절대 집회 참석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교인 15명 참석했어요 그 큰 교회 우리 집사람도 가서 다 알죠 마이가 그렇게 역사대라고 사모님이 갑자기 가서 아파가지고 반주 못하지 그때 돌아가 천당 간 우리 박경섭이 요즘에 윤봉하이가 또 쓰러졌어요 찬양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나한테 만나면 형님 나 죽었습니다 야 인마 아직 죽지마 젊은 놈들이 어른들도 아직 그러는데 아이고 죽었어요 죽었어 코로나 세게 안 왔거든 봉하이가 먹게 잘해요 대구에서 그런데 우리 그때 박경섭이가 갔는데 사모님 반주 안 되니까 박경섭 목사도 찬송 안 되지 목사님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하루인가 하다가 이틀인가 하다가 때려치지 마버렸어요 집회 사람이 안 와 그렇게 마이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를 갔는데 나는 왜 그때 갔느냐 우리 자매가 미국에서 고생고생하면서 살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정강욱 목사님이 설교 좀 한번 보내달라 그런 거예요 그때 테이프가 나온 게 있어요 마뉴 해복 같은 거 그때 카세트 테이프로 나온 게 지금도 팔라나 모르겠네 마뉴 해복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다음에 팔복 이런 설교 테이피들이 있었어요 아주 액기스 좋은 거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사서 잘해가지고 택배로 미국에다 보내줬더니 이 친구가요 이걸 듣고 뒤집어져 버린 거야 은혜를 받은 거야 은혜를 그래가지고 목사님 미국 오세요 미국 오세요 목사님 이 청교도 말씀을 목사님이 이제 받았으니까 여갖고 미국에 오면요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집니다 그래 그래서 미국에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가서 우리 자매를 만났는데 가서 환경을 보니까 내가 올 것이 아니더라고 왜냐면요 그들의 생각 자체가 우리 한국 사람은 달라요 아 육조사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자신도 웃고 그래서 이제 안 가버렸는데 이렇게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능력이 있어 이 청교도의 말씀이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셋째 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은 다음에 뭐예요 뭐예요 무치 드러나라 예수 우리 또는 뭐예요 이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예수 그리토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 하듯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어디서요 부활하신다고 부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활에서 뭐예요 예수가 뭐예요 승천입니다 승천 구름 타고 승천하셔서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뭐 하고 계시느냐 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그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분이에요 예수가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계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승천하는데 뭘 보냐 이놈들아 내가 간대로 다시 올 거야 똑같이 올 거야 그래 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가서 뭐 하고 있느냐 낮잠 주무시고 계시느냐 안 그래요 뭐 하느냐 제사장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 성막을 공부 다 했습니다마는 성막을 보면 성막이 이렇게 생겼죠 성막 이거 이제 성소 지성소 그 다음 물두멍 번제단 여기가 문이란 말이에요 문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1년에 한 모씩이든지 언제든지 들어가면 이 열두 집합 백성들이 이거 다 모여 다 모이면 여기서 설교를 하고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요 제사 들이로 가다가 뭐 하나 잘못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면 죽잖아요 그래서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전에 원래 불을 안고 다른 불을 켰다가 뒤지잖아요 불에 타서 번제단 만지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제사장들도 이거 잘못해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꼭 갈 때는 제사장 발목에다가 방울을 하나 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줄을 하나 달고 실을 하나 달고 가 그래가지고 이게 제사장이 들어가서도 한참 있다가 안 나오면 이렇게 흔들어봐 그럼 제사장이 아직 살았다고 발로 흔들면 딸랑딸랑 그러면 아 살았네 그렇지 않고 이게 흔들어도 이게 반응이 없으면 죽었네 갔네 돌아가셨네 하나님 앞에 두들게 맞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조심조심 들어가서 이 시신을 꺼내온단 말이에요 꺼내와 그래서 장례를 지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무서운데 자 이게 뭐냐 이게 제사장이란 말이야 제사장이 여기에 들어갈 때 지성소의 번제단에 들어갈 때 뭐 하느냐 이 인간들의 모든 인간사의 문제를 얘기하라 그래 그러면 다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다 접수해서 간단 말이에요 가서 제일 먼저 모여 번제단에서 재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쫙 공중으로 올라가면 오케이 그런데 안 좋은 날 연기가 우리가 시골에서 불을 때면 밥하려고 우리 엄마 불 때면 자꾸 불이 막 나오잖아요 연기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날이 굳어서 저기압이 될 때 그래서 이 연기가 쫙 안 올라가고 옆으로 쫙 퍼지면 이거 부정한 짐승이네 이거 제사 잘못됐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합격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야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을 해봐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을 거쳐서 그 다음에 촛대를 거쳐서 향단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요? 번제단이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지성소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야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생 사이에 모든 문제를 안고 오늘 왔습니다 죄의 문제를 사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번제단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말씀해 줘 그래갖고 번제단에 앞에서 제사장이 소곤소곤소곤소곤소곤소곤소곤 레벌레벌레벌 방언 기도를 하면 그러면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요? 기도는 여기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데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토께서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하고 레벌레벌레벌레벌레벌레벌 소곤소곤소곤소곤 얘기해요 그러면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지금 땅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제사장의 사역이야 이것을 지구상에서 가장 잘 집행했던 사람이 여의도 순봉께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사도행전을 이뤘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강훈 목사님이에요 정강훈 목사님 예배 인도하는 거 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지금은 애국운동에 빠져가지고 그러지 옛날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아이고 그냥 딱 서면 성령이 역사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 오순절 순복음의 역사가 사랑절기로 와버린 거예요 이제 저게 우리 교회로 와야 돼 할렐루야예요 그래서요 이 경기도의 수원에 이 복음의 전진기지를 세웠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살릴 때 이 복음의 전진기지가 뭐냐 이 대한민국이 6.25 동란으로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그때 메가도가 인천 상륙 작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작전 가운데 인천 상륙장이 가장 어려운 작전이에요 왜? 적을 중간으로 뚫어야 되니까 차라리 원산에다가 원자폭탄을 터뜨리든지 그러면 그냥 웅그러지는데 그래서 부산으로 갈 거냐 원산으로 갈 거냐 인천으로 가는데 인천으로 가는데 이미 정보가 세 가지고 그게요 다 이 괴뢰군들이 포를 해서 이 미군들이 못 두도록 다 했잖아요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 그 영화 꼭 보세요 영화 다 봤어요? 이야 거기에 메가다가 올 수 있도록 뭘 만들어요? 복음의 전진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뭐야 작전의 전진기지 그걸 누가 했냐면 켈로 부대가 있어요 켈로 부대가 켈로 부대들이 인민군들을 물리친 거예요 누가 오도록? 메가다가 들어오도록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이 이게 성공한 거야 그래서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 이러한요 이러한 원리를 아직도 청교도에 깨닫는 목사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대한민국 곳곳에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만세운동을 부를 때 만세운동 저 아우네에서 부를 때 그렇게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전국에 봉화 봉화를 탁 산마다 해가지고 봉화를 붙이는 거야 퐁 붙이면 퐁퐁퐁 신호가 신호를 하는 거야 만세운동 우리 거기서 모여서 하자고 이게 송화봉성이잖아 그거 보면 뭐라 그래요 산 꼭대기에다가 탁 해가지고 불을 붙여서 신호를 보내잖아 지금같이 핸드폰이 있는 시대면 얼마나 좋았겠어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해야 이 대한민국이 일망타진대요 깨달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절께 하나를 가지고는 안 돼요 왜? 거기에 딱 감싸버리면요 법적으로 딱 감싸버리면 밖에서 작전이 수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영역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다 뺏겨버렸잖아요 정광호 목사님 두드리게 맞고 사모님 나갔다 뒤지게 두드리게 맞고 그래가지고 끌려 나온 거 아니에요 끌려 나왔어요 그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끌려나 버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에 있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밖에 있는 수많은 애국 동지들이요 전국에서 그냥 막 비상으로 달려서 와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밖에서 치고 들어갔더니 이미 걔들이 다 끝내놨어요 왜냐하면 걔들이 용도집행을 할 때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남으면 안 되니까 이 소화기를 가지고요 구석구석마다 다 싸버려요 기침 나와서 죽으라고 다 깨끗 숨어있으면 다 나올 수밖에 없어 저도 용의용 세 번째가 들어왔을 때 작전지휘하다가 그 저쪽에 주차장 항상 강단으로 쓰고 있는 지금 월요일날 또 10시에 기자회견을 할 때인데 거기에 버스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현대자동차 골목인데 거기에 버스를 나오는데 이놈들이 거기다가 막 불을 질러가지고 거리 들고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애들을 막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내다보는데 밑에 써버려가지고 정통으로 맞아 봤어 나도 와 정통으로 탁 맞은데요 이게 한옥쿰이 이게 소화기 이게 보고 딱 건너가니까 순간 숨을 못 쉬겠대요 질식사 하겠더라고 질식사 콧구멍 들어가지요 입 들어가지요 눈 들어갔지 이게 숨도 못 쉬고 소리도 안 들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거기를 우리가 막아냈단 말이에요 세 번째 날인가 세 번째 때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사랑줄기를 지켜냈는데 바로 그 원리요 그래서 하나만 해버리면요 하나만 해가지고는 이 작전 수행이 안 돼 그래서 부대도 일부러 다 흩어놓잖아 우리나라 우리나라 전방에도 부대를 수없이 흩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로 해놓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병점 내려가는 이 길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작전도로예요 이게 비행장이란 말이에요 비행장 전쟁이 났을 때는 김포공항이나 이런데 어디 수원이나 이런데 미사일을 쏴가지고 비행기가 더 이상 못 뜨게 하면 작전 나갔던 비행기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임시 비상 활주로로 만들어 놓은 게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길이 쫙 뻗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에 우리가 전진기지로 우리가 이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우리가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걸 했잖아요 지교회 운동한다고 욕 더럽게 많이 먹었거든 그런데 끝내 그걸 이루지를 못했어요 복음에 일망타진을 한번 해보려고 지교회 운동을 했는데 그걸 끝내 이루지 못하고 예수왕국을 못 이루고 가버렸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데 우리 목사님도 지금 시간이 없는 거야 나이가 지금 70이잖아요 10년 남았기 때문에 이 예수왕국 복음통일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빨리빨리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한번 일어나 봅시다 그래서 이게 승천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승천 승천 그래서 예수 그리토가 승천하신 다음에 뭐 하느냐 바로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순절을요 오순절 성령으로 오시며 성령으로 오시며 아멘 오순절은 뭐냐 이거는 늦은비의 성령이에요 늦은비의 성령 왜 하나님이 오순절을 줬느냐 이건 늦은비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중동은요 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땅이 돌덩어리가 되어버려요 돌덩어리 그래서 씨앗을 뿌릴 때는 뭐냐 그것을 이른비라 그래요 이른비 이른비와 늦은비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건 씨 뿌릴 때예요 씨 뿌릴 때 왜냐하면 이 비가 딱 오면 빨리 쟁기를 쫙 하라고 씨를 뿌려서 딱 덮어놔야 그 수분에 의해서 이게 생물이 자라는데 피가 왔는데도요 에이 이거 뭐 또 오겠지 그러고 가세요 술 처먹고 놀고 여행 가버리면 그 다음에는 땅을 못 깔아요 그래서 이른비일 때 복음을 전할 때는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아니라 그게 이제 이른비란 말이에요 이게 파종입니다 그리고 파종을 했잖아요 파종을 했으면 그게 자라서 곡식으로 추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수 직전에 오는 비를 가리켜서 늦은비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아멘이요 그래서요 토레이 무디 스포촌 같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자들이 뭐 했느냐 추수운동 하다 간 거예요 추수운동 우리 민족은요 조용기라고 하는 그 한 분을 세워서 이 대한민국 성령운동 한 거야 늦은비의 성령운동 한 거야 깨달으시면 안 되면 그래서 그분은요 오직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구나 이거 하나 가지고 평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다음에는 뭐가 오냐 예수의 재림이 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보세요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혀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예수 재림 위에 천년왕국 끝나면 영혼 무궁이에요 영혼 무궁 여러분 천년왕국 반드시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여튼 몰라도 아멘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서지 않으면요 망해버려요 이게 망해버리는 거야 이거에 눈이 안 열리니까 사람들이 타락해버리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교회에서요 직분 높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것뿐이야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야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보금으로 살다가 때가 되면 죽게 돼 있어요 죽어 안 죽어? 죽어 여기 앞으로 50년 후에 성계 빼고는 다 죽어 내가 예언하지만 또 예언했어요 50년 후에 우리 이수호 선생 아들도 가만히 있어 아 이거 둘이는 살겠다 지금 내일 모레 결혼하는데 두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어 미안하지만 다 죽게 돼 있어요 50년 후에는 다 죽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무덤 속에 이제 들어가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잠잔단 말이야 낙원에서 라고 해서 심을 하는데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또가 이 땅에 재림하는 날 뭐예요? 무담속에 잠자던 자가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승천어들이 아멘 그러면 예수가 오셔서 아니 가만히 놔두지 왜 또 잠자는 걸 깨우냐는 말이야 일어나 이 새끼야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뭐 하려고 깨우느냐? 천년왕국 때문에 깨우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문에 그래서 이 천년왕국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다 공부했죠? 그러니까 그 예수와가 뭐냐? 이게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고울나누기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고울나누기 하는 게 바로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새로 새로 다 배워야 돼 한국교회 교회만요 멀쩡히 키워놨지요 내용이 없는 거야 유럽의 교회가 똑같이 그런 현상상 그럼 왜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놨느냐? 우리가 잘나서 기억이 쉬운 거 아니야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라 지금의 교회의 큰 게 우리가 잘나서요? 소강서기가 잘나서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누가 있느냐?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재단에서 피 흘렸던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극률이 여기신 거야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크다고요? 지금 그게 진리에 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준 거야 은혜로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크다고 해서 진리를 온 영향이 담았냐? 오카테프 들어봐 오카테프 오카테프 카브리엘 천사고요 이 오카가 입신 들어가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잖아요 천사님 천사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교회는 사람이 가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러니까 오카 야 사람이 많다고 거기에 진짜로 두루마기를 진짜 두루마기를 먹이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해요 오카테프 들어봐 나도 들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까물까물하네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하면 우리는 뭐한다? 부활하는 거야 부활 때도 다 달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부활 때도 한번 따라해 해의 부활 별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별 부활 한번 따라해 부끄러운 부활 부활도 다 달라요 부활도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부활 이 부활을 봤어 마지막에 주님 재림할 때 부활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를 위해 살았던 거야 개뿔 뭐 그들이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우리보다 더 무식해 그 사람들은 솔직히 한번 따져봅시다 정보의 능력 지식의 능력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성도들이 똑똑했을까요? 우리가 똑똑했을까요? 우리가 훨씬 똑똑합니다 그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어봤겠어요? 브라보콘 먹어봤겠냐는 말이에요 브라보콘 브라보콘 먹어봐요? 핸드폰을 써봤어 개들이? 아이고 핸드폰 같은 소리하고 있네 우리가 지식 능력으로 훨씬 똑똑해요 그런데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대? 자기 소유를 다 갖다 팔아서 어떻게 그렇게 했대? 그거는 똑똑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려버린 거야 영의 눈이 성령이 덮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이 초대교회에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가 형성됐을 때는 오카 같은 입신의 사건이 그냥 예배지간만 날마다 일어나버려 오늘은 이집사 내일은 박집사 그다음 때는 김집사 소집사 서집사 다 이렇게 그냥 입신이 들어가는 거야 입신이 들어가면 뭐하느냐? 하늘과 땅을 중계방송을 해버려 뉴스에 보면 미국에 특파원 나갔잖아요 워싱턴에서 아무개 아무개 기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워싱턴 가려고 해봐요 비행기를 타고도 몇 시간인 줄 아세요? 그런데요 그냥 전파를 가지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해버리지 않아 여기서는 워싱턴입니다 워싱턴 소식 다 해버리지 않아 그거와 똑같이 하늘과 땅을요 이 입신을 통해서 그냥 뭐 해버려? 그냥 연결해버려 지금은 하늘이 너무 멀어 그런데 그때는요 하늘이 바로 옆에 있었어 왜? 중계방송을 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죽어버리는 거야 죽어버려요 그렇게 안 하고는 못 사는 거야 보여버리니까 우리도 한번 다 눈이 열려서 봅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걸 보지 못하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성을 보지 못하면 히브리스의 아브라미요 하나님이 예비한 성을 봤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스의 11장에 나오는 믿음에 모든 사람들이 왜 믿음으로 살았느냐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성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바로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어떤 영광을 누리꾼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면 이와 같은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단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오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재림하시고 영원 무궁하고 아멘 이 일을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 예수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이 일곱 가지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똑같이 이룬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면 첫째 날 예수가 우리 심령 속에 오면 뭐냐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구원의 역사 아멘 구원인단 말이에요 구원 우리에게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하는 거예요 재창조 한 번 창조했는데 다시 우리 속에 와서 이 일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재창조 재창조 아멘 분만 아니라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한 번 따라 하겠습니다 혼돈 공허 허감 이 세 가지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혼돈 공허 허감이 뭐냐 내가 지난번에 사랑절께서 한 번 얘기했지 혼신예배 때 5대 교구 혼신예배 이게 혼돈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전남편이에요 전남편 전남편이란 말이에요 전남편 그러니까 예수가 새로운 새 신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전남편과 분리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내버린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여러분을 덮고 있는 모든 혼돈 공허감이 싹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날 우리에게 새로운 이 창조 새 생명을 주신 예수가 둘째 날 우리에게 무엇을 하느냐 우리에게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분리 이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 성화라 그래 성화 아멘 성화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화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분이 둘째 날 우리에게 뭐냐 둘째 날을 우리를 이끌어서 뭐해 우리를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뭐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참 신기합니다 이게 나눔이란 말이에요 나눔 아멘 그러면 첫째 날이 없는 사람에게는 둘째 날이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이건 다 고리를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첫째 날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새 생명을 주시면 그 새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둘째 날로 이끌어 가요 그래서 뭐 하느냐?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분리시켜 세상과 나는 간 거듭고 그 속 안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둘째 날이 가슴에 온 사람은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깨달으십니다 아멘 그러면 잘 보세요 모든 성경의 원리가 딱 그렇게 됩니다 모든 성경이요 성경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자 창세기는 뭐냐? 주제가 뭐예요? 이건 새 생명의 역사예요 그럼 출애굽은 뭐예요? 출애굽은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창세기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창조잖아요 창조 새 생명의 역사예요 출애굽기는 뭐예요? 출애굽기는 뭐예요? 분리요 분리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한단 말이야 이야 시한합니다 참 시한합니다 그 다음에 내 얘기는 뭐예요? 분리시켜서 뭐예요? 제사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민숙이는 뭐예요? 민숙이도 좀 해야 되는데 앞으로 민숙이는 뭐냐? 하나님과 교제한 이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조직을 해요 조직 예 조직이란 말이에요 조직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신명기는 뭐냐? 누림이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누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림이요 신명기는 누림이란 말이에요 적과 꿀이 흐른 땅에 누림이란 말이에요 알렐루야요 성경도 이런 구조로 갔는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그렇게 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우루라고 하는 갈대아우루라고 하는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왔었어요 아브라함아 예 누구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요? 너는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뭐하라? 떠나라 이거잖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래 아니 보세요 가만히 놔두면 될 거 아니야 내두면 놔두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다 일어났어요 아버지 데라가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얼마나 사업을 잘했느냐 갈대아우루에서 이 금과 은을 세경을 해가지고 세공을 했어요 사람한테 파는 거야 여러분 내가 오늘 이 금으로 이걸 만들어 부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부적 똑같은 거예요 부적 지금 그 뭐에 그 왜 불교 사람들 막 여기다가 이상한 거 목걸이도 하고 여기다 막 손에다 감고 당기고 그러잖아요 그게 일종의 부적이나 똑같은 거 일종의 부적 부적인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 데라가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거의 이병철 수준으로 돈을 번 거야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요 갈대아우루 유지야 유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라 그래 떠나라 그래서 말이 그렇지 원래는 뭐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 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원리가 똑같아요 내 속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에는 분리시켜 내가 분리해야지 내가 버려야지 내가 끊어야지 그래서는 못 끊는 거예요 첫째 날의 능력이 나를 둘째 날로 이끌어가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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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굽에서요 왕자가 돼서 양자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애굽에서 왕자 교육 다 받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왕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잖아요 분리시켜서요 40년 동안 혹되게 훈련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를 만드는 모든 성경의 원리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첫째 날 생명이 오면 새 생명이 오면 둘째 날 하나님은 분리시킨다 아멘 한번 따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또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 하나님의 물질과 내 돈 이것을 다 나눈 거예요 습관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돈을 나누고 다 나눠 다 나눠 둘째 날이 오지 않는 사람 못 나눠요 그러면 이거 인간의 힘으로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절대 안 나눠줘요 여러분 여러분 성철수님이 유튜브에 보세요 성철수님이 인터뷰 온 거 봤어요? 기자가 찾아가서 우리한테 정말 귀한 말씀 한번 남겨주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 말 듣지 마 내가 한 말은 다 거짓이여 내가 한 말을 들으면 다 망해 이야 성철수님 여러분 유튜브가 보세요 그거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자가 갔어요 성철수님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성철 같은 큰 스님들을 보고 뭐라고 하더라 무슨 대사급이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좋은 말 한마디에 해달라 뭐라고 말하고 하니까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내 말 듣지 마 다 내 말은 거짓이여 내 말 들으면 다 망해 이게 성철수님이 하는 말이야 인간이요 처럼 성철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해탈해 보려고 쟤를 뽑아보려고 앉아서 잠을 자고요 앉아서 그때 뭐 그 죽놈 새끼 하나 잘생긴 놈 하나 나와가지고 개질환 무서워요? 무서워는 뭐 무서워 개뿔 같은 거 말이야 가서 돈 노름하고 뭔 개질환하고 집들이 엄청나게 좋은 곳에 다 밟았겠잖아요 이제 텔레비도 못 나오잖아 그 자식이요 다 사기꾼입니다 다 사기꾼 여러분 인간이 그런다고 해서 나눠지냐? 안 나눠져 누가요? 첫째 날 빛으로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둘째 날 나를 나눠준단 말이야 본능적으로 나눠요 성령이 나를 나누시는 거야 11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절대 못 합니다 아이고 우리 장인어로는요 헌금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에요 헌금 때문에 내가 알아서 헌금하면 되지 왜 목사 새끼가 자꾸 옛날에 그렇게 훈련했대 이제 목사님이 큰 교회를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이제 막 화가 들어 있으니까 자 여러분 헌금 시간에 다 헌금 물어보시오 그래갖고 그때 500원짜리가 막 이제 나올 때잖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헌금 다 하는 거 다 나와서 줄 서가지고 몇백 명이 나와서 다 헌금 연보 다 했다는데 돈을 열면 땡그러면 목사님이요 난리를 치는 거야 어디 하나님이 거지요? 동전이나 놓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야 시험 든 거야 우리 장인어로는 둘째 날이 안 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헌금은 내가 알아서는 거지 연보는 내가 하는 거지 뭘 자기가 말해서 써가지고 뭐 500원짜리 내 그런 시험 들어가지고요 지금까지도 예수가 안 들어가 침사까지도 되는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둘째 날 불리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토가 어디로 가냐 셋째 날로 데려가 셋째 날 이게 부활이란 말이야 부활 부활인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묻히 드러나라 드러남입니다 드러남 이 셋째 날이 와야 하나님이 우리를 드디어 이제 일으킨단 말이에요 일으켜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처음에 청교도 말씀을 자 성령이 나타나면요 오십 몇 분을 듣고 말이야 이 청교도 말씀을 다 듣고 기뻐뛰며 주를 보겠니 나는 그때요 교회가 금방 일어나볼 줄 알았어요 이 말씀을 갖다 보면 세 시간 네 시간 해버렸어요 우리 집사람은 뭐 물어봐요 나 혼자만 미쳐가지고 성도요 대말이 놓고 그냥 그냥 네 시간 동안 막 팝 젖었어요 젖어 그냥 그때는 또 젊었으니까 기억력도 터져오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한 80%를 갖다 갖다 이걸 하는데 그냥요 성도들은 죽는 거지 죽어 네 시간 설교를 해봐요 보통 아침 식사를 아니 점심 식사를 두 시에 한 시에 두 시에 두 시에 묵었단 말이야 죽잖아요 죽어요 죽어 그러면 또 이제 오후 예배는 또 간단히 드려야 되잖아요 오후 예배는 더 늦게까지 끝나 오후에는 이제 아침에 좀 덜 열렸는데 오후에는 열렸잖아요 막 찬송도 한 시간씩 해버리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섯 시간 여섯 시까지 오후 예배를 때려줘지니까 성도들이 죽으려 그래 죽으려 그래 나 혼자만 미치니까 안되더만 그것이 같이 미쳐야지 나한테만 와가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요 강대섬에 문물러 있어 요리 안 흘러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오는 게요 고문받으러 오는 게요 고문받으러 열매나 고문받으러 나 혼자 막 얼굴에 다 흘러가지고 그냥 막 쏟아붓는 거야 쏟아붓어 오늘도요 딱 내가 교회 와서 딱 서는데 성령이 벌써 역사하는 거예요 아시 오늘 설교 또 길게 하게 생긴 데 또 큰일났네 빨리 절제를 해야지 막 절제를 해야지 딱 이게 서보면 알거든 그래가지고 아 이것도 절제를 해야지 절제를 빨리 절제를 해줘야지 이게 드러남이란 말이에요 드러남의 역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드러남의 역사 그래서 둘째 날이 가슴에 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셋째 날 셋째 날을 우리에게 주는데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뭐냐 부활사건이란 말이에요 무담에서 부활하는 사건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게 뭐냐 땅 속에 이게 땅 속에 이게 갇혀있던 것들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쑥 백두산이 드러나고 한라산이 쑥 드러나고 이게 드러난 것처럼 드러났단 말이에요 물 속에서 물이 빠지면 이게 보세요 바닷물이 꽉 차 있을 때는 그 바닥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때 썰물이 쫙 되면 싹 드러나는 거야 아 저기가 바위가 있었네 아이고 내가 배 타고 왔다 저거 걸렸으면 죽을 뻔했네 이런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나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는 이것이 또 뭐냐 주님에게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쑥 올라오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쑥 올라온 것 같아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게 세례가 뭐냐면 이 세례는 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옛날에는 다 침대니까 대가리 푹 집어넣었다가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잖아요 이게 드러남이란 말이에요 드러남 드러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날 나눔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을 시켜주는데 이걸 드러남이라고 그래요 드러남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드러남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부활시키는데 이 부활의 첫 번째 다추가 뭐냐 이게 뭐냐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부르심의 소망 잘 들어보세요 시간이 조금 지나도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게 뭐냐 자 이 셋째 날은 예수 그리토에게 부활이고 우리에게도 부활인데 이게 우리를 부활시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첫 번째 뭐냐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부르심의 소망 알게 하는 거야 알게 차츰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신다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17절로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째 날이 오면 우리 속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는데 그 부활의 첫 단추가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으로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왜 너를 불렀는지 내가 너를 왜 한국 땅에 나게 했는지 왜 한국에 오게 했는지 수많은 교회들이 많은데 이 후진 수원 사랑절결을 오게 했는지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언제냐 셋째 날이야 아멘 부르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번째 출발점은 뭐냐 부르심의 소망으로부터 해요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셋째 날이 가슴에 오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는지 참 독일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국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한국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 아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이요 옛날에 목회를 하다가 더럽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썩나면서요 또 교회 제목은 더럽게 잘 지났어요 영광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그 말의 은혜를 받았고 영광교회를 했는데요 교회는 1년 가도 15마리 2년 가니까 30마리 이게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그래도 30마리 모이면 양이 30마리 모이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자꾸 이제 뭐냐면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꼬라박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나 진짜 목사 가야 돼 나는 목사 한 수 받을 때도요 갈등해가지고 목사 한 수를 안 받으려고 했어요 도망가버렸어 내가 도망가버렸어 목사 한 수를 다섯 명이서 우리 동기가 받는데 내가 서류를 준비해서 안 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 한 수 받는 날 노예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목사 한 수 받잖아요 당 노회장님이요 그때 서울대학교 앞에 관악 동북교회인데 김순기 목사님이랑 노회장인데 그것도 몇백 명 모이는 게 큰 교회니까 다 점검을 하더라고 딱 점검을 하는데 이제 면접까지 하고 점검을 따는데 남 전사는 왜 서류가 없어? 그랬어 서류 몇 가지만 내고 진짜로 안 냈거든요 아이고 하나님이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잘 몰라가지고요 목사 한 수를 받을까 말까 그랬더니 이 모자식이 말이야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어른이 하도 오통친 바람이에요 빨리 가서 서류 안 오면 오늘 노예 안 할 거야 딱 그러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나 때문에 노예가 중단될 것 같아서 성남으로 또 택시를 타고 급하게 가가지고 서류 떼어가지고 다시 택시를 타고 그래갖고 왔더니 그래가지고요 목사 한 수를 받은 거예요 꼴통이야 나도 약간 꼴통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요 재미가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이제 교회에서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를 불렀으면요 빨리 말해서 불렀다고 막 그래가지고 하는데 딱 3일째 되는데 내 가슴속에 뭐가 넣었냐면 옛날에는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내 가슴을 탁 채웠는데 펑 울었어요 펑 울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말씀을 붙잡고 펑펑 운 거야 그러고 나서는 금식 다 끝나고 지금까지 이제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달려오긴 왔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셋째 날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는데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이게 드러남의 소망이에요 드러남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드러남 깨달으심이 나면 그래서 이 경험을 내가요 어디서 또 한 번 경험했냐면 청교도의 성령이 나타난 바로 곡성 다니엘에서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생각나더라 근데 이때는요 창석 1장을 들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말씀 학교라고 있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나타난만 들었는데 이게 그때 내 가슴이 왔어요 또 한 번 이야 내가 다음에 내가 아까 요건 간증하려고 요거는요 우리 마누라도 몰라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게 안 일어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말 안 하고 죽으려고 50년 동안 앞으로 살 건데 그때는 얘기하겠지 뭐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요 그때 딱 왔어요 내 가슴에 이야 확실하게 와버려 그러니까 뭐냐 둘째 날이 가슴에 온 사람은 주님이 셋째 날로 인도하는데 셋째 날은 뭐냐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부활을 시키는데 뭘로부터 우리를 부활시키냐 부르심의 소망으로부터 그래서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안 오니까 성도들이 요거 헷갈리우스야 그러니까 왜 태어났는지 왜 나를 불렀는지 왜 나를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세워놓은지를 아는 것이 바로 셋째 날의 역사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이 가슴에 온 사람은요 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우연이 없었구나 다 하나님이 하셨네 다 하나님이 하셨네 그래서요 내가 어저께도 우리 중국에 갔다가 성교 갔다 오신 목사님 만나서 내가 식사 대접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을 내가 책만 가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엄마니까 자기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야 애비 새끼들은요 몰라요 애비들은요 멍청해가지고 모른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그런데 엄마는 알잖아요 그래서 애가 아프면 막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막 혼자 막 그래요 나도 이 사람은 안 죽어 나도 지금 뭘 그렇지 않고 그렇게 총정거리고 다니는 게 애비가 돼가지고 막 또 모정하게 그런다고 그러네 나는 나더라도 왜 그것도 하나님의 경험이야 지가 몸이 아파봐야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그냥 모든 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으셨어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나온 그 삶 속에서 우연이 된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게 우연이 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서정론 군사님도요 내 설교를 듣고 유튜브를 듣고 또 알아가지고 평택까지 간 거예요 평택까지 우리 교회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전하임성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이 일치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셋째 날이 가슴에 온 사람은요 지나온 시간들 그러니까 바람 속에서라도 어떤 흔들림이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하면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셋째 날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 한 번 따라 하겠습니다 미래적 현실 이야 나는요 이 청제도 와가지고 미래적 현실이라는 말 이 단어 한마디에 나는요 뿅 갔어요 어떻게 저런 단어를 만들어낼까 여러분 미래적 현실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시긴 하셨나요 나도 여기 와서요 처음 들어봤어 40평생 처음 들어봤어 미래적 현실 이게 뭐냐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왜 나를 불렀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셋째 날이야 깨달으시면 하면 여러분 셋째 날이 딱 가슴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셋째 날이 가슴에 오면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결국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요 자빠지고 퍼지고 넘어지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셋째 날이 선천에서 그래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20년 넘게 살면 지겹잖아요 근데 우리 정강 목사님 지금까지도 쫓아다녀 목사님이 잘생겨서 쫓아간 게 아니여 그분 배때미를 따라 따라간 게 아니여 나한테 돈을 많이 줘 돈도 안 줘 돈도 뭔 돈을 줘 돈을 줘 개풀 내가 갖다 바쳐야지 왜 갔냐 그분을 통해 흘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봤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내가 셋째 날이 왔기 때문에 셋째 날이 가슴에 온 사람은요 요동치 않는 거야 깨달으십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절제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한 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아멘 한 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생명을 얻고 분리되면 부활시킨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기 원해요? 분리해야 돼요 샥 분리 분리가 되면 근데 왜 분리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해 그런데 하나님이요 강제로 분리는 안 시켜 나한테 감동 주는 거예요 감동 그렇게 해라이 전라도 말로 그렇게 해보라 그래야 쓴다 이렇게 가리키면 내가 거기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분리하겠습니다 그래야 셋째 날이 오는 거예요 깨달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셋째 날이 가슴 속에 딱 오기를 바랍니다 이 날이 오면요 절대 그 사람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고 반스 목사라고 하고 별 소리를 다 해도 이제 교회 보상관까지 다 날아가도 안 흔들리잖아요 절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어봅시다 그렇게 되게 일을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요 웬 축복인가요 창조 속에 있는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싸우니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내 마로 임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있는